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리 오뎅 먹고 있어요. 오뎅. 삭섭 삭섭비싱 또 공작골프 동생 중국에서 와가지고 하루종일 같이 놀았는데 9시 방송 같이 할거에요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옛날 추억으로 오뎅오떡 조금 이따가 배울게요. 근데 공작골프 들었지? 호떡 보여줄게요. 지금 호떡에 이거 줄 수 있어요. 그러면 1,600원 오뎅 오뎅도 먹어. 몇 껌 먹을까? 몇 껌 먹을까? 오뎅도 먹어. 우리 형도 먹는거에요. 맛있어. 맛있어. 매우세트. 온다고 부동산. 저거 시켰어요? 곧도? 곧도? 곧도는 4개야 돼? 곧도는 4개요? 됩니까? 아, 4개. 한참 기다려야 되나요? 이 정도는 아니야. 이거 먹어야지? 응? 너 이거 먹으니까 내가 이거 먹지 몰라. 너는 왜 안 먹지 몰라. 어깨동물 해도 그냥 먹게 맛있겠다. 음. 그거만 알겠지. 진짜 맛있어. 응? 이게 진짜 좋아. 아까 시키지. 왜 안 시켰어요? 잠깐만요. 음. 좀 먹어. 아니요. 됐어. 대단해. 치킨 좋아. 좀 신발이나. 아니잖아. 동명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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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실방이야. 아니. 공작하고 싶어. 고기를 안 들고 먹어. 추워 죽겠다. 아, 추워. 아, 추워. 아, 추워. 아, 추워. 아니, 아니야. 난. 아니, 공작을 못 죽었다고. 주염승 찾으라고. 보니까. 아니, 이거. 더 드세요. 나 오뎅 더 먹어야 돼. 네. 오늘 쪽에 해놓고 있는 거지. 컵냥?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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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리지. 이렇게 돼. 이? 이렇게 됐다. 어. 아. 뜨거워. 앗 뜨거워. 음. 앗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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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.